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라고 합니다. 어떤 음악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대로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원해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 하나만으로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나 감정들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이 해결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늘 앰비언트들로만 구성이 된 사운드로 어떤 영상을 또 기획해서 프로듀싱하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고 공간에 관련돼서 기획을 하고 또 프로듀싱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시의 형태들을 프로듀싱하는 거에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서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주제를 캐주얼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캐주얼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제를 곱씹어서 생각해봤는데 그런 어떤 비유들이 존재하고 숨어있는 이유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영상적인 것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라든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춤을 쭉 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20살 때까지 춤을 췄었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음악을 가지고 춤을 춰봤거든요. 뭔가 가사가 일단 한국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에 있어서 되게 저도 자유로워지고 좀 더 직관적이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음악으로 춤을 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마이크를 잡고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 작업할 수 있게 됐던 거는 이제 DPR LIVE 근데 좀 뭔가 보였던 것 같아요. 이상적인 어떤 꿈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엄청 대단하다 비전이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회사 같은 그 그룹의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좀 더 프로듀서에 관한 어떤 세계관이 조금 더 확실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그런 문화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되게 좋은 어떤 서로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콜드라는 뮤지션 그리고 동료이자 동생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에요.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걸 하고 싶다 형이랑 라고 얘기했었을 때 계약서도 없었고 뭐 어떠한 특별한 베네핏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친구가 얘기를 한 번 딱 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의 어떤 뭔가가 보였고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어떤 비전 그리고 그 야망을 느낄 수 있어서 여태까지도 생각에 변화는 없고 제가 느끼는 웨이비는 단순히 음악이라는 수단 하나로만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예술 분야의 모든 행위들을 다 사랑하고 그것들을 이제 창작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집단인 것 같아요.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개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모으게 됐었거든요. 콜드랑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친구가 저의 이런 아카이브를 한 번 쭉 보더니 형, 이거는 앨범인 것 같다. 또 파운더답게 그렇게 또 길을 제시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EP로 방향을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게 뭔가 정규라고 하면 제가 너무 멋부릴 것 같은 거예요. 욕심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EP를 내야겠다 해서 이제 몇 개를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막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나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오픈을 해서 정규로 방향을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앨범에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 피지컬 CD 한 장 주면서 이게 나니까 이게 그냥 나라고 생각하면 되라고 할 정도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자에 좀 더 집중을 했고 처음에는 아이디였어요. 이제 Is Different의 아이디를 가져와서 어떤 한 세계에서 아이디는 중복이 될 수 없잖아요. 나는 누군가와 중복될 수 없다. 뭔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베뉴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베뉴다. 어? 그러면 에비뉴? 어? 에비뉴? 근데 에비뉴가 이제 방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뮤지션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의 어떤 인간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성격상 기존에는 뭔가 매력적인 부분을 느꼈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작업을 했는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여태까지 알고 지냈던 그런 뮤지션들, 그런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그냥 자전적인 앨범을 만들고 싶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해주는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설정이 됐던 것 같고 이것도 오존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그냥 오존 생각하면서 사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약간 아련함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설득력이 강한 것 같아요. 다 다른 저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어쨌든 집에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셨을 거고 일 마치면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어떤 오브제가 우리를 다 다른 우리를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진 않을까 택시에서 집에 돌아가면서 뭔가 듣고 싶은 곡이었어요. 집에 가면서 좀 지친 어떤 정신과 육체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심플하거든요. 다른 트랙들에 비해서 스코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진 않더라도 그냥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요즘에는 좀 힘든 공간. 예전에는 집이 되게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집은 구속받는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뭔가 굉장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ENFJ인데 제2의 형태로 치열하게 뭔가를 계속 집에서 강박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돼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원래 집이 갖고 있는 형태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하고 사실 이 앨범이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게 온전히 나의 이야기지만 너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 다른 나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또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이런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시그니처 사운드를 못 쓰겠더라고요. 뭔가 앞으로 is different인데 언젠가는 다시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앨범을 만드는 시기에는 저는 크게 다를 거 나도 크게 다를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민대 배우 우리 유아인 배우님과 뭔가 한번 이렇게 작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 직업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자유에 관련된 자유로운 내용이 담겨있는 곡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 작업이 저한테는 가장 좀 어떤 애틋한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프로듀서가 좀 추상적이더라도 어떤 한 장르에 구속되지 않고 프로듀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들어놓고 싶어요. 그런 기반을. 국내에서 너 지금 뭐야? 프로듀서 이러면 아 쇼미더머니 나오는 혹은 아 심사위원 아 어떤 가수 노래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어떤 걸 창작해내고 만들어내는 제작자구나 그냥 프로듀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게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제 가장 멀리 있는 프로인 것 같고요.